안녕하세요. 최고의 퀘퍼볼 그룹 퀘스트님들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. 먼저 밀착해주시고요. 가운데 맞춰서 밀착해주시고 왼쪽 바라봐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손 인사 부탁드리고요. 손 인사 부탁드리고요. 계속 왼쪽 보시면서 사랑의 하트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왼쪽입니다. 왼쪽 기자님들. 왼쪽 기자님들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고요. 또 다른 하트 있을까요? 왼쪽 보시면서 또 다른 하트 부탁드립니다. 우리 제이와 이렇게 박진영님께 화이팅 한 번 드릴까요? 하나 둘 셋 화이팅! 왼쪽 보시면서 왼쪽. 왼쪽 기자님들 왼쪽입니다. 이번엔 가운데 바라봐주시고요. 가운데도 손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트와이스는 최근 K-POP 걸그룹 최초이자 해외여성 아티스트 사상 처음으로 일본 바나바와 닌산 스타디움에 입성해서 첫 번째 월드투어에요. 차려한 시날레오에 설치했습니다. 사랑의 하트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하트! 네 또 다른 하트 부탁드리고요. 이번에도 화이팅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화이팅! 박진영 PD님 화이팅! 네 오른쪽 바라봐주시고요. 이번에도 손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손 인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기자님들 한 분 한 분 맞춤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 다른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. 이번에도 화이팅 포즈 부탁드립니다. 하나 둘 셋 화이팅! 우리도 열심히 할게요. 네 감사합니다. 우리 잠시 짧은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마이크 보내주시고요. 네 먼저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화이팅! 안녕하세요. 토하셨습니다.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. 오늘 또 이렇게 되니까 정말 반가운데요. 이런 질문을 먼저 드려보고 싶어요. 우리 트와이스에게 박진영 PD님이란? 트와이스에게 박진영 PD님이랑 아버지, 투버지라고 생각합니다. 이유가 있나요? 나연씨? 어...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팬분들께서 그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팬님을 투버지라고... 네. 투버지라고. 사랑의 하트까지 해주셨습니다. 나연씨! 네 혹시 나연씨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희 아버지이기도 하고 진짜 오래전에 연습생 때부터 정말 좋은 선생님이라고도 생각합니다. 아버지이자 선생님이다. 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그리고 오늘 KBS 댁의 깜따라 JYP에 함께하게 된 소감도 여쭤보도록 할게요. 네. 오늘 굉장히 저희에게 엄청난 영광적인 선배님들도 많이 나오시는데 그중에 저희가 또 이렇게 함께 무대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. 또 PD님이 벌써 30주년이라고 하시는데 30주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쭈이 씨도 한마디 해주신다면요? 네. 정말 이렇게 멋진 선배님들과 같이 무대를 같은 무대를 쓸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고 그리고 PD님 또 항상 너무 존경스러웠고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연씨! 네. 정연씨도 오늘 어떻게 준비했는지 살짝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? 아 저희가 또 이상하모가 또 오늘 못 왔어요. 그치만 그 친구들 에너지까지 저희가 오늘 열심히 연습했으니까요. 예쁜 무대 만들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채용씨 우리 박진영 PD님에게 화이팅!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PD님 30주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저희도 PD님처럼 30주년까지 할 수 있는 다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30주년 40주년 축조 우리 TWICE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 인사 한 채용씨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지금까지 Gui AM Rome and you're at joint by Toys 네 감사합니다. 우리 TWICE 분들 조심히 태생 이쪽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기자님들에게도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. 아래에서 로봇 implications vener